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총선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그런 통계적 분석이 주는 메시지는 전남 전북 광주 그리고 유일하게 지역구로서는 고향에서 출마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구 비례대표의 전국자원의 통계적 변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계적 변칙은 자연스럽게 나온 숫자가 아니라 외부의 개입에 의한 조작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3일이 흐른 6월 28일 날 인천연수구월 재검표 현장에서는 바로 이런 4월 15일 통계적 변칙이 현장에서 확인됐습니다 프린터 돼야 될 그런 사전투표지가 인쇄되어 가지고 인쇄된 사전투표지로 둔갑되어서 투표함에 대량으로 투입됐다는 그런 정황과 정거물들이 확보됐습니다 여기서 인쇄된 사전투표지는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뜻합니다 여기에다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을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4월 15일 총선 과정에서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만큼 이미지 파일 원본을 재판부는 물론이고 세상에 드러나게 할 수 없는 무슨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짐작해 합니다 이런 정황과 정거를 종합하게 되면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그동안 축적된 방대한 자료의 바탕을 두고 전국 차원에서 정해진 후보별로 득표수 목표수치가 설정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입들이 당선과 낙선이 결정되기까지 추진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마스터프렌에 따라서 미시적인 조정들이 사전투표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개표장의 투표지 분류기 작동에까지 그런 외부의 간섭과 개입과 조작이 있었다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4.15 총선 이후의 부정선거 의혹이 덜불처럼 번져나가면서 법원의 정거보전 신청까지는 특별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발표한 실제 투표수사의 불일치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이미지 파일 원본을 선관위는 토재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적됩니다 4.15 총선 이후의 법원 정거보전 신청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런 득표수에 맞추어서 수정 및 보완작업이 실시되었을 것이다 수정 및 보정작업이 실시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결국 재건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총득표수와 꼭 맞아떨어지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양 후보 사이에는 줄이고 줄여서 정일영 후보가 128표를 잃어버리고 민경우 후보가 151표를 얻고 이정미 후보가 48표를 잃어버리고 주정국 후보가 한 표를 잃어버리는 결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재건표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는 숱한 오작동을 보였습니다 국제기준으로서는 수백배 다른 오차율을 낮게 됐습니다 원래 문제가 많은 기계가 바빠단 새 신권같은 인쇄된 투표지가 대량으로 투입되면서 제대로 작동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아마도 원고척 변호사들이 고집하지 않았더라면 위 변조본과 6월 28일에 생성된 이미지 파일의 상호대조가 실시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랬다면 법원 보관용 이미지 파일과 6월 28일에 생성된 이미지 파일은 거의 같았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숫자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표를 대상으로 새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이동환 변호사의 재판부에 대한 원본을 확인해달라 원본이 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재판 진행이 힘들다는 그런 압박에 따라서 선관위 측인 피고인이 깜짝 놀랄 바는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원본은 없다는 그런 고백이자 자백입니다 결국 재검표 현장에 있는 사전투표지는 전부 혹은 대부분이 유권자들이 던진 표와 다르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전투표 과정에서부터 개표장 그리고 투표지 분류주의 등에서 여러 종류의 다양한 그런 개입이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투표지 분류기가 그런 미세 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그 밖의 개표장이나 사전투표 이후에 상당수의 그런 인쇄된 혹은 또 프린트에 출력된 기표된 그런 투표지가 투입되지 않았는가 그런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부여군의 정진석 후보 개표장에서 우연히 발견된 투표지 분류기의 오작동은 오작동이 아니라 투표기 조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부여군의 정진석 후보 개표장에서 일어난 현상만이 아니고 전국 차원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전국 차원에서는 전남 전북 광주 그리고 고향의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 개표장은 다릅니다 그곳에서는 일체의 개입이나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메인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일체의 전산장비에 대한 포렌식 검증이 실시된다면 4.15 총선에 진행된 조작의 전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까지 자라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법원은 4.15 총선 이후에 원고 측의 그런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전산장비에 대한 전거보전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조직적으로 전거인멸의 의욕을 살 만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전문가 KC는 전산장비를 포렌식하지 않더라도 서버 데이터가 전산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물정을 찾는 데 성공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그럼 다가서 시스템 전문가 KC는 선관위의 혀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KC 주장은 이렇습니다 서버의 전산 데이터가 선거 이전과 이후에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고 최종된 그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지와 동시에 숫자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전문가 KC는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선관위나 행정안정부 등이 선거 이전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확정된 유권자 수와 선거 이후에 유권자 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전국 차원에서 수십 군데를 넘어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는 정거에 대한 재정을 모두 다 마무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스템 전문가 KC는 중앙선거관리부원에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선거 전에 확정된 유권자 수가 과연 선거 이후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나 이론적으로 보나 선거 데이터에 대한 전산 조작이 없다면 이 같은 선거 전과 후에 확정된 유권자 수가 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쩌면 그들은 실수라고 둘러댈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그들이 그렇게 해왔듯이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두 군데 정도가 아니라 수십 군데를 넘어서 100군데 정도를 넘어설 정도가 되면 그것은 실수라고 부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목표 숫자를 정해놓고 이루어진 여러 가지의 선거 개입이 드러난 사례에 속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저 눈에는 이 선거 이슈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조작 조작 또 조작이라는 그런 표현이 절로 절로 떠오릅니다 다음번 방송에서는 시간을 내서 구체적으로 시스템 전문가 KC의 실정 분석에 따르면 어떻게 확정된 유권자 수가 선거 이전과 이후에 달라지게 되는가 그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어떤 그런 전산 조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